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356페이지 제15장 기분법 설명할 시간이죠. 우선 해형사의 비교 변의 형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 Gold is more precious than silver. 3. The movie is the worst one I've ever seen. 4. Our product is inferior to our competitors. 1번 1. Regular exercise made him healthier than before. 2.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이 made him healthier than before. 그를 전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3. Healthy어의 동그라미. 여기서 브랜든 타공사 made의 목적격포 healthy어는 원급 healthy의 어미와이를 아이를 바꾸어 2. E-R 붙임으로서 비교육으로 만든 거죠. healthy는 자음자 빨아서 y를 끝나는 healthy 이런 식으로 2음절어니까 y를 i로 바꾸고 E-R, E-S-T를 붙여 각각 비교급, 최상급 즉 원급 healthy, 비교급 healthier, 최상급 healthiest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럼 오른쪽 패치 A 형사의 비교 변화에서 1번 비교의 변화 형식을 보죠. 주의해야 할 비교 변화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fine, finer, finest. fine 같이 끝에 철자가 E로 끝나는 형사는 ER과 ES를 붙일 때 E가 겹치게 되니까 E를 뺀 나머지 R과 ST만 붙여 각각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죠. 따라서 원급 fine, 어미의 R만 붙여 비교어 final, 어미의 ST만 붙여 최상급 fines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두번째, big, bigger, biggest. 여기 빅과 같이 끝부분이 단모음 플러스 한 개의 자음자, 즉 단자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자음자를 한 번 더 써준 뒤에 ER과 EST를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급 big, 단모음 I 플러스 단자음 G니까 G를 하나 더 붙이고 ER을 붙인 비교급 bigger, 최상급은 G를 하나 더 붙이고 ES를 붙인 biggest가 되죠. 세번째, easy, easier, easiest. 방금 왼쪽 페이지 본문에서 나온 healthy와 마찬가지의 경우죠. 자음자 플러스 Y로 끝나는 easy 이런 식으로 임전하니까 Y를 I를 꽂히고 ER과 EST를 붙여 비교급, 최상급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원급 easy, 비교급은 어미의 Y를 I를 받고 ER을 붙인 easier, 최상급은 어미의 Y를 I를 받고 EST를 붙인 easiest가 되죠. 다음 본문 2번 Gold is more precious than silver. 금은 음보다 더 귀중하다. More precious의 동그라미, precious의 비교급은 앞에 more를 붙여 more precious 이렇게 되죠. 이렇게 대부분의 이음자로 또는 삼음자로 이상의 형사들 그리고 철자가 LY로 끝나는 부사들은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때 여기처럼 원급 앞에 각각 more, most를 붙여줍니다. 다시 오른쪽 페이지 A의 2번을 보면 이음자로 형사 active의 비교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active 역시 active 이런식으로 이음자로 하니까 more active, most active 이런식으로 more most를 붙여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죠. 지금까지는 규칙적인 비교 변화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번에는 불규칙 비교 변화의 경험을 살펴보죠. 본문 3번 The movie is the worst one I've ever seen. 그 영화는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최악의 영화이다. The worst one의 밑줄, worst의 동그라미 여기 worst는 bad의 최상급으로 쓰인 거죠. bad는 원급 bad, 비교급 worst, 최상급 worst 이런 형태로 불규칙 비교 변화를 하죠. 최상급은 대개의 경우 정관사 더 플러스 회용사의 최상급 플러스 명사나 대망사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죠. 따라서 여기도 the worst one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불규칙 비교 변화의 여론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측 페이지로 넘어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good과 well은 모두 비교급이 better, 최상급은 best가 됩니다. 다음 bad와 1의 경우 역시 불규칙 변화를 하죠. 방금 본문의 예문에서 보았듯이 bad는 worse, worst. 1도 마찬가지로 비교급은 worse, 최상급은 worst로 변화하게 됩니다. 다음 many와 마치의 비교급 최상급은 각각 more, most가 되죠. 다음 written은 역시 불규칙 변화로 비교급은 less, 최상급은 least가 되죠. 다음 far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죠. far, father, farthest 또는 far, further, furthest 이런 식으로 변화합니다. far가 거리 개념으로 쓰일 경우 비교급은 father, further, 최상급은 farthest, furthest 둘 다 가능하지만 그러나 far가 정도를 뜯을 때는 further, furthest만 사용할 수 있죠. 예문을 보면 우리는 1마을 정도를 더 걸어내려갔다. far와 further의 각종 이름이 far가 거리를 나타내니까 비교급은 father, further 둘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이면 let's consider this point further 이 점을 좀 더 고려해봅시다. further의 동그라미 이때 far는 좀 더 이런 의미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이 경우는 비교급으로 further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late의 경우를 살펴보죠. late를 보면 시간을 나타낼 때는 late, late, latest 순서를 나타낼 때는 late, late, last, last 이런 식으로 각각 비교급 최상급이 다르죠. 즉, the latest news 하면 latest가 시간적 개념에서의 최상급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소식이 이렇지되고 다음에 the last news 하게 되면 순서의 뜻을 갖는 최상급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소식, 즉 마지막 소식이 이렇지되는 거죠. 다음 이번에는 본문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Our product is inferior to our competitors Our product is inferior to our competitors 우리의 제품은 경쟁사들의 것보다 더 못하다 inferior to의 동그라미 여기서 inferior to의 inferior는 뭐뭐보다 열등한 이르세 라틴어에서 나온 형사죠. inferior는 그 자체 더 못한 열등한 이런 식으로 이미 비교 뜻을 내파하고 있죠. 그리고 뭐뭐보다라는 의미로 뒤에 than이 아니라 전사 2를 동반하는 점 주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철자가 or alla 끝나는 라틴계 형사들은 그 단어 자체에 이미 비교 의미를 내파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육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뒤에 than이 아닌 전사 2를 동반해 다른 것과 비교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은 라틴계 형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라틴어 비교급 superior는 뭐뭐보다 우수한 inferior 뭐뭐보다 열등한 senior 뭐뭐보다 연상인 더 높은 지의 junior 누구누구보다 연하의 또는 지의가 더 낮은 prior 뭐뭐보다 앞선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뒤에 than 대신에 전사 2를 수반해 비교를 하게 되죠. 즉 superior to inferior to senior to junior to prior to 이런 식으로 to를 수반한다는 점 한듯이 유예 되겠습니다. 한 가지 경험한 예를 들어보면 he is three years senior to me he is three years senior to me 그는 나보다 나이가 세 살 더 연상이다. senior to의 동그라미 senior 다음에 than이 아니라 전사 2가 온 점 유예 되겠죠. 또는 이 문장은 전사 by를 써서 he is senior to me by three year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또는 he is my senior by three years 혹은 he is three years my senior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세 살 연장자이다. 이 경우는 senior가 회용서가 아니라 연장자 손잇삼이라는 뜻의 명사로 쓰인 거죠. 다음 이번에는 B 비교법의 종류로 넘어갑니다. 먼저 원급을 이용한 비교가 나오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 No.1 A He is as meticulous as his father Johnson is as cunning as wicked B He was not as stingy as he was thought to be 먼저 1번에 A He is as meticulous as his father Johnson is as cunning as wicked He is as meticulous as his father 그는 자기 아버지만큼이나 꼼꼼하다 meticulous의 밑줄 meticulous는 minutely careful 즉 꼼꼼한 이런 뜻이죠. as meticulous as 동그라미 as meticulous as 이런 식으로 as 원급 as 이런 형태의 동등 비교죠. Johnson is as cunning as wicked Johnson is as cunning as wicked Johnson은 사악한 만큼 교활하다 즉 Johnson은 사악하기도 하고 그만큼 교활하기도 하다 역시 as 원급 as 이런 식으로 쓰는 동등 비교죠. 동등 비교란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원급을 사용해 정도가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B He was not as stingy as he was thought to be He was not as stingy as he was thought to be Stingy의 밑줄 Stingy는 miserly 즉 인색한 구두새에 이뤄지니까 그는 생각만큼 인색하지는 않았다. Not as stingy as 동그라미 Not as stingy as 이번에는 as 앞에 not이 붙어서 Not as 원급 as 이런 데가 되었죠. 바로 열등 비교죠. 즉 원급을 사용한 동등 비교 앞에 not을 붙이면 뭐 뭐 같지 못하다 더 열등하다 이런 데서 열등 비교가 된 거죠. 이 경우 문어처에서는 Not so 원급 as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이죠. 이번에는 비교급을 위한 비교를 설명하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 A. 2번에 A Water is heavier than oil Water is heavier than oil 물은 기름보다 무겁다. heavier than의 동그라미 비교고 플러스 then 이런 식으로 한쪽이 다른쪽보다 더 우수하거나 혹은 정도가 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비교 즉 우등 비교입니다. 다음 B. The new edition is less expensive than the old one The new edition is less expensive than the old one 심판은 쿠판보다 값이 덜 비싸다 즉 더 싸다 Less expensive than 이 동그라미 Less expensive than 즉 less 플러스 원급 플러스 된 이런 형식은 둘 중에서 한쪽이 다른쪽보다 더 열등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열등 비교입니다. 원급을 사용해 바꿔보면 신판은 쿠판만큼 비싸지 않다 즉 신판은 쿠판보다 더 싸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음 C의 첫 번째는 She is the more forgetful of the two ladies She is the more forgetful of the two ladies 그녀가 그 두 여자 중에서 건망증이 더 심하다 Forgetful은 act to forget 자주 잊어먹는 건망증이 심한 즉 absent-minded 이런 형사죠 The more forgetful의 밑줄 of the two의 동그라미 She is the more forgetful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비교급 more forgetful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있죠 그리고 다음에 of the two가 와서 더 모어 forgetful of the two 즉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of the two 이런 형식이 되어있죠 이렇게 of the two를 써서 두 개의 사물 또는 사람을 놓고 둘 중에 한쪽이 더 모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때는 정관사 더가 비교급 앞에 와 더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of the two 이런 형식이 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 I like him all the better because he has faults I like him all the better because he has faults 나는 그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를 좋아한다 즉 나는 그가 결점이 있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좋아한다 all the better의 밑줄 비코즈의 동그라미 여기처럼 비교급 발음 뒤에 for 또는 비코즈 등이 이끄는 이후의 부사구나 또는 부사질이 오는 경우에는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 가와서 더 플러스 비교급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처럼 all the better 이런 식으로 앞에 all의 용어선 비교급 더 베터를 강조하는 용법이죠 비코즈 이야를 구로 바꿔보면 I like him all the better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더 많이 원한다 더 모와 더 모와의 각 동그라미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런 구문이죠 모와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모마다 이런 게 되죠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예문 하나 더 보면 The more haste the less speed The more haste the less speed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가 흔히 쓰는 유명한 속담이죠 더 모와 더 레스의 각 동그라미 역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이런 구문입니다 다음 이 첫 번째 의문 I think he is more sly than clever I think he is more sly than clever 나는 그가 영리하되기보다는 교활하다고 생각한다 more sly than clever의 밑줄 more sly의 동그라미 more sly than clever 영리하되기보다는 교활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비교의 대상이 없이 동일한 한 대상의 성질을 비교할 때는 의미의 e-R을 붙여 비교급을 만드는 형사로도 원급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플러스 원급 플러스 than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 more는 모음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뜻의 레드 의미죠 따라서 이 문장도 I think he is sly rather than clever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This book is for the younger generation This book is for the younger generation 이 책은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다 The younger generation의 동그라미 비교의 대상 없이 비교급을 쓰는 절대 비교급입니다 The younger generation 젊은 세대 The higher classes 상류층 상류계급 The greater part of more 뭐뭐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비교급을 쓰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막연히 정도가 높을 나타내는 비교급을 절대 비교급이라고 하죠 우측 표지에 나오는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She is more mother than wife She is more mother than wife More mother than wife의 밑줄 More mother의 동그라미 역시 동일 대상에 대한 비교니까 more는 레드의 뜻으로 She is more mother rather than wife 그녀는 아내라기보다는 어머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번에는 3번 최상급을 이용한 여러가지 비교의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 A. Smith is the tallest of all the students here Of all those boys he ran the fastest Of all those boys he ran fastest B. She is the greatest poet that has ever lived He is the greatest poet that Korea has ever had C. The wisest man doesn't always make a right decision D. The lake is deepest at this point These flowers are most beautiful at this time of the year E. He wore a most peculiar expression on his face F. He is the last man to break a promise A. Smith is the tallest of all the students here Smith is the tallest of all the students here Smith는 이곳의 모든 학생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The tallest의 동그라미 Of all the students의 밑줄 The tallest of all the students 처럼 형용사의 첫 상급에는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죠 이 경우 The tallest 다음에는 명사 student가 광양적으로 생각되는 경우죠 다음 Of all those boys He ran fastest 혹은 The fastest 모든 저 소년들 중에서 그가 제일 빨리 달랬다 Of all those boys의 밑줄 The fastest의 동그라미 부사의 최상급에는 원치어 정관사 덜을 붙이지 않으나 구호제에서는 붙이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Fastest 혹은 The fastest 어느 쪽에 좋겠습니다 대개 최상급은 여기 Of all the students 또 Of all those boys처럼 Of 플러스 비교의 대상이 되는 복수형을 나타내는 명사나 대명사 또는 수사 즉 Of all Of us Of the three 이런 것들이 오거나 또는 전사 인열용의 In 플러스 장소나 혹은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명사 예를 들어 In my family In his class In the world 이런 것들을 수반하죠 예를 들어 Tom is the tallest boy In his class Tom은 자기 반에서 키가 제일 큰 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In his class라는 범위를 나타내는 O와 최상급 The tallest 뒤에 오게 되는 거죠 최상급 플러스 Of 플러스 복수를 나타내는 비교의 대상 또는 최상급 플러스 인 플러스 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명사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면 편리하죠 다음 P She is the greatest poet that has ever lived He is the greatest poet that Korea has ever had She is the greatest poet that has ever lived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혹은 살았는 시인 중에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즉 그녀는 역대의 시인 중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The greatest poet의 동그라미 That has ever lived 미쩔 The greatest poet 다음에 관계대문사 That 이끄는 형사절 That has ever lived 그는 한국이 지금까지 가졌던 시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다 The greatest poet의 동그라미 That Korea has ever had 에 미쩔 마찬가지로 관계대문사 That가 이끄는 형사절 That Korea has ever had 가 최상급도 Greatest를 강조해 주는 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C The wisest man doesn't always make a right decision The wisest man doesn't always make a right decision The wisest man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Doesn't always make a right decision 언제나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The wisest의 동그라미 여기 최상급 The wisest에는 even이라는 양보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Even the wisest man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Doesn't always make a right decision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다음 T The lake is deepest at this point These flowers are most beautiful at this time of the year The lake is deepest at this point 그 호수는 이 지점이 가장 깊다 Deepest의 동그라미 형사의 최상급에는 정화서 덜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물에 대한 비교일 때는 정화서 덜 붙이지 않죠 여기서는 같은 호수 내에서의 깊이 비교이기 때문에 정화서 덜 붙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호수는 한국에서 제일 깊다 또는 그 호수는 한국에서 제일 깊은 호수이다 이런 식이 되면 The lake is the deepest in Korea The lake is the deepest one in Korea The lake is the deepest in Korea 또는 The lake is the deepest one in Korea 이런 식으로 정화서 덜을 최상급 Deepest 앞에 붙여줘야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한국 내에 있는 다른 호수들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These flowers are most beautiful at this time of the year 이 꽃들은 1년 중 이맘 때 가장 아름답다 Most beautiful의 동그라미 역시 동일물에 대한 비교이므로 최상급 Most beautiful 앞에 정화에서 덜 붙여줘요 만약 이 경우도 예를 들어 이 꽃들은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다 또는 이 꽃들은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다 이러시게 되면 These flowers are the most beautiful in the garden These flowers are the most beautiful ones in the garden Just peculiar expression on his face 웨의 밑줄 웨는 타동서로 표정 따위를 짓다 이러시니까 그는 얼굴에 아주 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듯입니다 Most의 동그라미 여기 Most는 최상급의 의미보다는 부사 very 뜻으로 마견의 정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나타내죠 이런 것을 절대 최상급으로 갑니다 따라서 Most 앞에 정화에서 덜가 아니라 부정화에서 어가 붙은 거죠 앞서 공부했던 절대 비교육과 같은 유행의 비교육법이죠 이 밖에 최상급을 포함하는 여러가지 관용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At best 기껏해야 At most 많아야 Do want best 최선을 다다 또는 At least 드디어 또는 At least 적어도 또는 Not in the least 전혀 뭐뭐가 아니다 이런 관용편들이 있죠 다음 F He is the last man to break a promise He is the last man to break a promise 그는 약속을 어길 마지막 사람이다 이런 어색한 말이 아니라 그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결코 아니다 이런 의미죠 The last의 동그라미 여기 The last는 맨 마지막의 최후의 그런 뜻이 아니라 The most unlikely 가장 뭐뭐할 거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He is the most unlikely man to break a promise He is the most unlikely man to break a promise 그는 가장 약속을 어길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결국 그는 결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다음 4번 할 차례인데 4번에서는 에베리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즉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이런 동일한 내용을 각각 원급과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을 이용해 각각 어떻게 문장을 전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number 4 먼저 A No other mountain 혹은 other 생각해 No mountain in the world is as 혹은 so high as Mount Everest 이 세상에 어떤 산도 에베리스탄 만큼 높지 않다 즉 에베리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죠 No other mountain과 edge 혹은 so high edge의 각종 그림이 부정주어 no other mountain plus as 혹은 so high as 이런 식으로 동등 비교를 이용하여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다음 B No other mountain in the world is higher than Mount Everest No other mountain 혹은 no mountain in the world is higher than Mount Everest 세상에 어떤 산도 에베리스탄보다 더 높지 않다 결국은 에베리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의미죠 No other mountain과 higher than의 동그라미 부정주어 no other mountain plus 비교급 higher plus than으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C Mount Everest is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higher than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에베리스탄은 데니야 Any other mountain in the world 세상에 어떤 다른 산보다도 하여 더 높다 결국 이 말도 에베리스탄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최상급의 의미죠 Mount Everest와 higher than any other와 mountain의 각 동그라미 주어 Mount Everest 플러스 비교급 higher 플러스 than any other 플러스 단수명사 이런 식으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an 다음에 계속되는 any other 다음에 단수명사가 온다는 점이 유회되겠죠 마지막 D번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of all the mountains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of all the mountains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of all the mountains in the world 에베리스탄은 세상에는 모든 산들 중에서 가장 높다 이 말도 에베리스탄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최상급의 의미죠 Mount Everest와 the highest of all the mountains in the world 주어 Mount Everest 플러스 최상급 the highest 플러스 of all the 플러스 복수명사 mountains 이런 식으로 최상급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all the 플러스 복수명사에서 정관사 더는 생애가 가능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 부정주어 플러스 as 혹은 so 플러스 원급 플러스 as B. 부정주어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than C. 주어 플러스 비교급 플러스 than any other 플러스 단수명사 D. 주어 플러스 최상급 플러스 of all the 플러스 복수명사 또는 더러워 생각해 all the 플러스 복수명사 이런 네 가지로 최상급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4번을 끝으로 기본법 설명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 문법 장문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십시오